남은리 삼촌들 노래의 전원은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 장복진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천년을 살리니요 몇백년을 살다 가리니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한편함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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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같은 우리 네 인생 아아 아아 아 아 내 인생 감사합니다 이야 73인디 똘봉갓제나 먹었어요? 어떤 똘인가 봉권똘은. 봉권똘 아니 김이. 아이고 웃지서 우리가 좀 빌어주고 우리 집 앞에 살고 있다. 딸같이. 아니. 박거리는 아니지만. 바로 옆에 집. 옆에 집. 딸은 직접 딸은 아니지만 크게 가까워지니까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나 그 아이도 딸같이. 이런 마을에서 우리 서로 의지하기 좋고 하니깐요. 뭐 좋은 것이면 또 갈랑도 먹고. 예예. 그렇게 햅시다. 조우과 따로 생기나. 예예. 좋지만. 자 우리 복진이 삼촌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놔주시고. 오징대 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소를 막아주고. 말없진 마을을 지켜. 고맙습니다. 오. 하얀이야. 풍악을 울려 말입니다. 신나게 진려지다. 그래서 ubiquenna. 찐또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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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박수. 야. 호연아야. 찐또베기. 요 놈의 풍랑은 왜 다시 사나운지 사건불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구나 박수 고맙습니다 마음이 외로워 다소연한 애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우리 오빠 내게 다 쓰는 그대 향한 마음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박수 사랑합니다 마을 주민분들을 위해서 사랑못 기억나시죠? 사장못 사장못 사장못을 직접 할아버님께서 우리 아버님이 하셨답니다 아버님이 하셨고 할아버지 명의로 비석이 세워져갔죠 아버지가 그 땅을 희사해 본 건가요? 네 희사해 500평을 희사해 500평? 돈 막 지금 따지면 돈이 하 그래 나 그래 나 속삭이고 술 마고 그랬구나 아 그래 나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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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동네에 기증 안 있으면 이제 삼촌가 될 거 아니에요 숙아예 그렇지 여기까지 다 왔다 그냥 머리가 너무 좋다 아이고 아 어땠습니까 기증했다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저는 뭐냐면 저 마을 일 좀 봤는데 이 기증 문화가 참 중요한 거 같아요 네 요즘은 그냥 땅 헌급도 뭐냐면 단급 하나도 양보는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막 요즘 하기 때문에 혹시나 양보 문화를 제가 이제 걷기 위해서 이야기 한 겁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흘러가는 강물 같더라 웃으며 웃으며 삽습니다 박수 우리 큰아들은 한라병원의 응급실의 과장 과장 또 작은아들은 서울서 천련하고 서울서 천련 원장 큰 또른 큰 또른 도색이 농장하고 큰 도색이 농장 또 근데 막 아들하고 똘이 하고 극을 달렸는데 1인 의사하고 의사 촬영하고 1인 선 도색이 질랑 그냥 미리 도색이 질랑 막 보냈구나 예예 나는 저 똘 키우는 도색이 닮으면 난 좋지 않을까 예 고맙습니다 예 빨리 말이 급한 마무리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여도 그대 있음에 난 행복해 남자 가슴에 쌓인 외로움 사랑하면서 씻어버리고 그대 손잡고 춤을 출 거야 그대 품에서 꿈을 꿀 거야 사랑하기가 참 좋은 당신 내가 당신께 안아줄게여 내가 당신께 안아줄게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옆에 송 대리가 요새 막 제주어 뱁젠 노력했거든요 막 2만 년 사전을 들렁다니면서 야희생들 제주어로 교훈될 만한 말을 제주어로 한번 해 줍시다 어 네 암영 뱁정해여도 인혁이 맹심해역이네 잘 관능과 들음이 날아지고 그저 어벌쩡하게시리 경헌과 영허영 넘어가면 영 하나도 뱁지를 못합니다 박수 명언입니다 명언 열아라 열아홉살 섬세키가 동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동각선생님 어렁랑 가지를 보고 가지를 보고 이 멋진 노래 실력도 며느리님의 도움이 또 있으셨다면서요. 이게 영영 노래나 오랜 힘쩍이 아니라 회장님도 나 오랜 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아니 아이고 어머니 노래방이 그릅사 노래방까지 간 게 나는 연습해 아니 애월 가나냥 나 지나 문덕거보라 겨우나냥 한림 가나냥 한림도 힘내가 언제 언제 마세요 오늘 아니 어제 그 지게인가 그 지게 겨우나 또 한림까지 간 한림까지 간 또 한림도 다 문덕거라 겨우나 이제 아이고 이제 헛서신 아들이 저녁먹은 거네 양 일노도 저녁먹은 거네요 가보게만 시행이야 저녁먹은 누래방이 갔으게 근데 그 실력은 나왕시 겨우나 여기서 보실려고 진짜 헛광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 관계 박자 음정 맞춰주시면 될 쪽에 뭐 또 이승하게 이 몸이 천녀라고 이 몸이 천녀라고 남자 이름이 못하나요 높이 Elder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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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ht Ball 쿨을 보는 밭으로 이랴 어서 가자 헛단한 저 벌파를 이랴 어서 가자 아까리 가자 박수 박수 아 누기가 나가려나 어디가 하간사람들 아까 나신 뒤 솔직히 누려온 놈아 시청해주게 형해줄게 안 나오고 싶었는데 딴 사람들이 나가려나 나왔구나 하간사람들이 막 나가려네 너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아내의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이야 역시 우리 아버님 박수 한 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자 하니까 원래는 순서에 없었는데 우리 부사장님 그 백으로 부사장님 오토바이를 타서 지난주 방송에 보면 알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삼촌이 야 이거 뭐야 야 벌써 왔어 근데 삼촌이 굉장히 매너남이라 나 이 얘기를 나 누구신데 고치에 내신데 딱 있잖아 나 이제 솔진거 타는 좁잡하잖아게 오토바 딱 타면 이제 뒤에서 내리기가 불편해 다리 밟기가 엉덩이 영 쫄락쫄락 해주면 먼저 딱 영 빼줘 뒤로 내리래 매너가 아니 진짜 그거 편안하더라고 나 내릴 때 막 엉엉 막 장삭하면 엉엉 그러니까 난 토끼랑 영해주나 빼주나 확 내려주게 근데 그 매번 탈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그거 미리 아랑건건거과 내리는 거 불편할까 하면 돼 그렇게 해야 뒤에 신사님 내리주게 그거 봐봐 다 알고 있더라고 예의가 그러니까 매너남이라는 거지 몸에 베이셨네요 몸에 베이셨어 역시 좋은 마을에 살고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좋은 마음 가지고 계시고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웃음 잊지 말고 이웃끼리 청 나누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삼촌들 모쿤 수고하십니다 오케이